퀵플레이 커스텀 자오쏘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감사합니다 알람 모자 알림 모자맞아 왔어요 잘오셨어요 잘오셨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이따가세요 자아 이제 들어오실 분이 바로 있을 것 같아서 연습 안하고 지금 바로 방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소리는 다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테스트를 한 번 했으니까 나나나나 들어오실 분이 계신지요 들어오실 분이 계신지요 아직 하실 분이 안 계신가보다 그러면 한 번 연습을 해야지 페트라리그로 해가지고 골스나리에 아 이런 왜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아 어 뭐가 없어요 아 이거 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컴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스나리에 성장한 실력을 보여드리지 뜨자 아 지금 컴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컴겜 컴겜이 잠겼구나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거 나쁘지 않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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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면 이길 수 있어 침착하면 이길 수 있어요 달기 게임 놓치면 안 돼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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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침착해 와 미치겠네 이야아 와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0대1로 비기고싶은 한판 봐주는꺼 뿐이야 야 한번 봐준 것 뿐이야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오 감히 고씨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내미냐구 어 감히 고씨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내미지마 저리가 어 아 아 잘못났어 아 이럴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아 이런식으로 아 안돼 아아 당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0대2로 지고 있어요 0대2로 지고 있어요 이게 초보가 아닌거 같은데 분명히 골티나리가 초보니까 초보는 매치가 잡혀야되는데 자 좋아요 지금 빡겜중 빡겜중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골틴님 파이팅 하세요 봐주면서 하는거 같은데 야 야 야 이거를 이렇게 농락을 당한단 말이야 피나리가 이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럴 리가 없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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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있어 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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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한번만 이겨보자 어떻게 오케이 아아 한번 이겼다 야아 이제부터 역전승 갑니다 역전승 여러분 이제부터 역전승이라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드라마다 라는거를 골티나리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우 잠깐 아우 잠깐 차 못했다 아우 좋아 좋아 오케이 다쩍 역전 갑니다 역전 갑니다 역전가요 네 검지님 코아니아세요 이런 재미지 이런 재미지 태트리오가 원래 이런 재미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역전의 역전을 발판을 참아 아우 아 쟤 할줄 아네 저 짱는거 보니까 애초에 할줄 아는애 였구 만 오 이겼어 봤자 이게 바로 역전승 이게 바로 역전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드라마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이제 골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죠 이제 골씨님 역시 골씨님이세요 뭐 주작이에요 뭐 주작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들어와요 같이해요 다 덤벼 골씨냄이가 이겨주겠다 연습했어요 이제 끝났다는 뜻이죠 이제 들어와요 아카이 모노님 오셨다 그렇단 얘기는 곧 들어오신다는 뜻이지 아카이 모노님도 들어오실라나 어서오세요 오우 많이 오셨네 방송에는 세분인데 많이 오셨네 하하하하 자 일단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다뇨 원래 이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 좀 더 빨라진 곧스나리의 컨트롤을 보라 좀 더 빨라진 곧스나리의 컨트롤을 보라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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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쁘지 않아요 하이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스나리의 컨트롤의 컨트롤을 반영합니다 일단은 최고 중요한 스피드를 얻었기 때문에 실수만 줄이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우야 아유 들어가야지 아아 잘못났다 하지만 바로 짝대기가 나왔고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아 위에 기회를 기회를 바꾸는 곧스나리의 엄청난 실력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곧스나리의 엄청난 실력 오 111님 먼저 돌아가시다니 고스나리 고스나리의 실력 고스나리의 실력 어 고스나리도 실력이 올라와서 아 optimize 고스나리의 실력 보스분들하고 비빌 정도는 안되지만 위험하다 점점 스피드가 적응이 안되기 시작했어 점점 스피드가 적응이 안되기 시작했어 어! 잠깐! 처음에 브로우였는데 어! 오! 오! 오오! 흐흐흐흐흐흐 아! 토요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실력 많이 늘은 고스리나리 방식으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신김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그래도 많이 버텼어 이제 많이 버텼어 랭크전에서 역전승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우! 초오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리맨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신김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하셨다고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주시면 자시는거겠지 지금? 고스리나리가 오늘 어 시작하자마자 드라마 쓰고 시작했기 때문에 버프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인의 주인공 버프 굿 자 어느 팀이 이기고 어느 분이 이기실것인지 아직까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겠어 스피드는 점점 빨라져 이 스피드면 좀 버티지 못하겠죠 스피드 야 야야야야 이제 이제 실력 나옵니까 실력 나오나요 실력 나오나요 실력 나오나요 실력 나오나요 야!!!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는군 검은콩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리맨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 들어오실분 들어오세요 자리를 많이 남아있어요 짜자잔 짠 어우 PK고스나리가 지금 손가락이 좀 풀렸기 때문에 긴장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최고수분들한테 이기지 못하겠지만 BBC있게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뭐 뭐예요 PK 파이크예요 아 파이크예요 파이크 고스구나 그렇구나 파이크 파이크구나 자 일단 한번 시작할까요 난 난 난 넌 넌 넌 넌 넌 넌 고스나리가 고스는 아니지만 노력으로 이 성을 극복해주겠다 그쵸 올랐죠 그쵸 느껴지죠 고스나리 올렸어요 전부다 전부다 실력이 확실히 옳은 고스나리입니다 하지만 방심 따윈 하자 방심 따위 하면 고스나리가 아니지 좋아 오케이 좋아 실력이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고스나리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우 드디어 고수분들끼리 남은건가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나도 한번 이겨보고싶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글씨 그청이라고 역시 우리 스트리머를 생각해주신 분은 여러분밖에 안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키 파이케 고스님 고스나리도 열심히 연습했다고요 이따가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실력이 눈에 띌 정도로 검은콩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좋아 다 덤벼 한번은 봐주셨기 때문에 이걸 계속 봐주면 버릇드니까 봐주시면 안됩니다 한번은 진짜 실력대로 한번 해보고싶어 과연 실력이 얼마만큼 통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고싶습니다 어머머머 오 오 장난아닌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죽을뻔 오 죽을뻔했다 오 죽었다 야 이런거네 그러네요 아 이런거네요 야 아직 빌릴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좀더 좀더 많이 당하다오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거 같애 많이 지금 관찰해야겠어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플레이를 보고있거든요 어떻게 플레이해야되는지 근데 티 티스피는 연습해도 잘 안되겠어 야 티스피 너무 어려워 티스피는 어떻게 연습해야되는거에요 도대체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어어 랜.. 랜드날 랜드날님 류비는 이길수가 없는 하지만 저도 류비였다구요 뿌테트고 왔어요 오 축하축하 어때요 재밌어요? 1대1고 혹시 예 혹시 파이키의 파이케이 고수님하고 1대1을 할수있게 잠시만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음판에는 고수나리하고 파이케이 고수님께서 파이케이님 고수님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예 나가셨구나 나가시면 안되지 자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네 아 잠났다 좋아 나쁘지않아 오오 연속기 하지만 그런 연속기 가지고는 고수나리를 고수나리를 이길수있는 그게 아닙니다 고수나리를 이기려면 좀 더 강력한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필살기 필살기가 필요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잠났다 아 바보 탄담미스만 좋아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고수나리의 킬로 고수나리는 곧 기회를 찾을것이다 역시 고수나리 고수나리는 배신하자 아쇼 아쇼 이게 바로 고수나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아쇼 고수나리가 고수나리가 그 저번에 고수나리가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 네 고수분들끼리 8K 고수님하고 저하고는 쉬고 나머지 분들 한번 하시죠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나오세요 한번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붙어보고 싶다 나오세요 뭐야 왜 아무도 안나오셔? 왜 아무도 안나오셔? 나오셔야지 아무도 안나오셔? 그럼 다 다같이해요 네 다같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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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사이좋게 다같이하는건 어떨까요? 네 다같이해요 아카이 모노님 아카이 모노님 안오시나요? 우리 아카이 모노님 잠깐 부재중이신가보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스테이카님이 이기시겠지만 걔도 최대한 어 뉴비로스의 바 바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비의 바락 버럭 바락 바락 음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 자 자 나쁘지않아요 현재 나쁘지않아요 나쁘지않습니다 나빠요 진짜 잘못났어 다음에 나올게 저게 저건지 몰랐어 판단판단 빠른빠른판단 빠른빠른판단 빠른 상황판단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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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위험해 안 돼 아악 아악 야아 바로 당하네 야아아아 이거는 고신하리를 노려서 이렇게 했다는거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야아 저 TCP는 어떻게 할까 연습을 어떻게 하지? 저 TCP만 할 줄 알면은 연습만 좀만 배우는데 속도 연습은 했는데 TCP 연습을 못하겠어 저렇게.. 저렇게도 들어가요 저게? 아 이런식으로? 아아 그렇게 어어어어 어어어 TCP인 어려워 그래도 3등 했다 오오오 치카치카치 올퀴나니 망했어 이번에 공격 막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로 고인물들의 힘든가 이게 바로 고인물들의 힘인가 이번엔 꼴등했지만 다음번에는 꼴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되겠어 서열 정리 한번 가겠습니다 서열 정리 네 물론 제가 꼴등인건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번보다 성장했다는 거를 느껴주기위에 위하한 그런 작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뉴비 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골스날이라고요 제가 골스날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골스날의 대병인사지 아오오오오오 야호 어허 야호 야호 진정한 초고수분들한테 발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걔들 간담이 서러지게는 서늘해지게는 하긴 해주겠어 정기간이 이렇게 성장했다는걸 보여드리고 싶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고수나리의 비약적인 성장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오케이 어 잠깐 방심했다 어 전장당했다 아 테트리오방은 이 테트리오방은 평화롭네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여기에 35이신 분이 계세요 과연 평화로울지 안평화로울지는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한번 어 부딪혀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 한번씩 꼭 해주시구요 꼭 눌러주세요 고수나리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플레이 이 플레이 영상은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현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악인대치님 소개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습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구요 테트리오 갓겜입니다 갓겜 뉴비도 고인물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겜이 테트리오라구요 여러분은 한번더 테트리오를 안하신 분들은 한번씩 꼭 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굳스나리가 스피디 연습을 좀 했단말이지 이거 스피드 연습을 좀 했단 말이지 구색 오오 잠깐잠깐잠까 으아어Jon 아어 Pandemie 으흐흐흐흐흐 laws いっぱさて 넣기만 하면 되는거였는데 아아 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보여드린거에요 네 아 젠장 아아 아 진짜 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검지 검지님 어떻게 예 재밌나요? 저기 테트리스 뭐냐 저기 그 뭐냐 그 뭐죠? 그 뭐냐 뿌옇뿌옇 테트리스2는 재밌나요? 와아 당했어 아아 그 일자 두개만 들어갔어도 충분히 역전각 나올수 있었는데 아 아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오신분 비교적 평화롭나요? 다른 테트리스 방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나봐 아 야아 어떻게 저렇게 할수겠지? 야 저기 저렇게 티스피나오구 저렇게 티스피나오구 야 티스피나치가 어려운데 티스피를 되게 쉽게 하시네요 마치 아침밥먹듯이 이런게 평화 평화 피스! 골틀나리 골틀나리 방송은 피씨로 가득하죠 네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아깝다고 아 진짜 아깝네 아 소리질만 했어 꼴등이잖아 바로 시작합니다 아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야겠어 어 야 아니야 왜그래 피스나리야 바로 바로 위기 모면 실수를 했지만 바로 위기 모면하구요 바로 위기 모면하구요 아 아 진짜요? 어떻게 된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런 일 잠깐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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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살려줘 야 야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들어갈게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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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들어와요 웰컴 투 헬 헬 지고 지나리 아 아 분명히 아 분명히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고수분들 이기는 데는 아직 멀었구만 아 아 근데 저 다 풀린 아 진짜요? 캐릭터는 더 많아졌고 모드도 더 많아졌는데 제가 리플레이해보시면 무팀들이 들어간지 아실겁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시겠네 지금 야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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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스피니 그냥 그냥 나와 야 아 그쵸 평안없지 않죠 랭킹 35위분이 계신다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조심하셔야 돼 다요 그냥 블럭이 쌕 쌓고 있는건지 이게 없어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죠 야 야 야 야 야....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지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조이폼트하여.. 아 그래요? 어떻게 참여야죠? 저기! 저거 방! 강제! 내가 할 누릴게 있져 고시하고 있는거 맞죠? 그런거 같애요 네 절대 사람의 논놈이라고 할수도 없는데 이거는 저걸 어떻게 살아? 야 이걸 살아! 야..우와..우와.. 야..야.. 코드 남겨드릴게요 기다려요 코드 남겨드릴게요 남길 수 있죠? 이거 다운로드 받았거든 이걸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초보이신 분들 저기 천천히 플레이하시길 권장하구요 어 킹덕트리님 어서오세요 드디어 고스분들끼리 모이긴 모이셨구만 웹사이트로 합니다 저는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해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아! 들어오셨군요 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방송 즐거운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트리오도 고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물론 여러분 티스피인이 안되는것 뿐이지만 스피드는 진짜 저번주하고 다를 정도로 연습 많이 했다고요 진짜 여러분은 고스나리의 성장기를 보시게 될겁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그거 못하있어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왜이렇게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까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안된다고요 고스나리 선수 지금 이런 실수를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이거는 실수로 하면 안됩니다 판단이 또 느려졌죠 빨라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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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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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없이 정확하게 맞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렇게 모면하라고 있는겁니다 이런식으로 한번 해주면 고스나리 완전 클리어 자 물론 고스분들한테 비빌정전 안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고스나리가 되겠습니다 할 수있어 할 수있다고 야 바로 공격 들어온거 보소 고스나리가 아무런 방비를 하지않을거라고 생각했다면은 큰 오산 맞아요 오산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질거란거래 저리에 아아악 아 아깝다 야 어떻게 저렇게 와 진짜 동영상 진짜 많이 보면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그래도 모자라네 야 야 아직 못이기겠어 야 아직 아니야 그날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에는 고스분들끼리 같이 하시구요 초보분들 자기가 초보인것 같다 하시는 분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이신분은 한번 쉬어주세요 네 레벨로 정확하게 보이실 분들은 그렇고 오케이 자 이번 이렇게 어 111는 어서오시구요 야 고스분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은 고스분들끼리입니다 네 고스분들끼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원재님도 고스분이신가? 모르겠네 자 고스나리가 1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뉴비중엔 1등이다 라는거를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해 응원좀 해주시 응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고스나리는 응원이 절실해요 응원이 절실한 스크리머 고스나리 어이구 111님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드렸네 큰일났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게 아닌데 저번과는 땅판이죠? 땅판일과 어쩔 수 없죠 고스나리가 진짜 진짜 피와 땀과 눈물 까진 아니었지만 어쨌든 연습 많이 했다구요 아 이게 아니구나 티스피는 못하지만 최대한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은 그래도 초보중에서는 그나마 좀 실력이 괜찮을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와중에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실수는 극복하고 있는거야 다쩍 이제 골씨나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쇼 네 골씨나리 이제 할수있어요 할수있어 잠깐 할수있다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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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후 어후 죽을뻔했네 예전에 골씨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와 진짜 어렵다 오오 잠깐 이렇게 노도같은 추격 안됩니다 빠른 판단 빠른 판단 빠른 상황 판단 해야돼 와 와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전 컴퓨터로 안통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 지금 컴퓨터 켰는데 네 들어오세요 아 하하 안굴러가요 야 벌써 이렇게 차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찰수가있지 야 근데 놓는 방식이 역시 야 장난 아니죠 티스피는 아예 이렇게 유도를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하네 하기는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오후 압 얍 귀 아 네네네네 어떻게 됐어요? 나갈 수 있어요? 왜요 왜 갑자기 웃는거야 왜 쉴거야 아아 그래요 같이 나가요 어 tv에선 보겠네 어 그 막 커플 커플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막 제가 막 욕날리고 막 그려줄게요 네 자 다같이 하죠 이제 다같이 하죠 이제 고수분들 상대로 과연 제 실력이 얼마나 통용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적으로 나올겁니다 아아 그래요 꼭 이기세요 네 검지님 꼭 이기세요 동영상 찍어서 고수나리한테 주는거 필수입니다 네 야 그냥 쭉쭉 올라오네 테트리온은 공부할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재밌어 도키나리가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자 느려지면 안돼 느려지면 안돼 느려지면 안돼 느려지면 안돼 립 벌써 한 분 돌아가셨어요? 언제? 어 어, 차라리 남았다. 하지만, 곧바로 죽는다아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 아, 어, 어렵다. 시라이신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어렵네. 야, 야, 근데, 공부가 돼. 지금, 공부되고 있어. 야, 최대한, 뭐냐, 저기, 실력 그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게임 끝이라고 오시면 됩니다. 야, 진짜 공부할, 공부할 맛난다. 자, 누가 이겼지. 기대가 됩니다. 야, 야, 신작이야. 방금 전까지 유리했거든? 야, 이거 더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주, 다음주 고스나리는, 이번주의 고스나리와 다룰겁니다. 네. 어, 좀 무거워졌는데? 우리 고스나리? 어, 좀 더 실력이 더 늘었는데? 어, 내가 역시, 어, 테트리오 할 때마다 들어오는 스트리머답지? 하면서, 어, 뿌듯해하실, 그, 여러분들의 표정. 네. 표정. 여러분의, 여러분의 표정.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거워졌어요. 아니, 그 무게가, 그니까, 그, 그 무게, 그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몸무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방송하는데 몸무게가 무거워졌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고요. 다이어트 방송도 하는데. 그러면은, 칩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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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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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하지만 아직, 퀴드 올strom은 아직 만족해, 오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기전에 이걸 여기다 넣고 넣고, 넣고, 이런 식으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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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구, 넣구아! 으아. 진짜, 공포다. 배워야겠죠. 좀 지금 빨리 하시는 분을 봐야겠죠. 후우우우우우우우우 야아 티시피인 티시피는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놔야 될 지 모르겠구 이게 보는거는 아 저렇구나 라고 딱 느껴지는데 저거를 막상 눌려고하면은 저거 못놓겠어 네 검지님 여어어어 이건 전쟁이다 전쟁 네에 여러 영상 나온.. 아이 그거를 따라하지 못하겠다니까? 랩 앤 업! 랩 앤 랩 앤 업! 아 진짜요? 아 근데.. 왜 안되지? 아.. 어.. 스테카님 한 번 지.. 시.. 쉬시는 거구나 좋아 쉬시는 김에 고스네리가 1등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 배치도 똑같이 해봐요 똑같이 나오나? 문제는 그.. 노트가 똑같이 나와야.. 아 지금 느려졌어 느려졌어 어 야 고스네리 그러면 안돼 느려지면 안돼 지금 판단이 느려졌어 지금 상당히 느려졌어요 느려지면 안돼 아까 전에 그.. 실력은 어디갔어 지금부터야 어? 뭐지? 나 공격한 적이 없는데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뜨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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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으으으 그건 DT여서 그런거 아니건 아니.. 거.. 아니.. 뭔 짓이에요? DT가 뭐에요 DT? 나 지금 어우.. liked 아 장난 아니다 아 지금 저거 실수하신거다 야아 저기 아 더블 트리플 캐논이라는 빌드 아 진짜요? 그런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 진짜요? 아 닌텐도로 안되는 티티핀이 있다 그렇구나 티스피 더블과 트리플을 아아 티스피 더블과 트리플을 바로 만드는 빌드 하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스피드로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아니겠지? 우와 저렇게 된다고? 야아 실수하셨다 야 야 저게 적게 된단 말이야? 아아 초보는 각을 잘 못만드니까 만들기 쉽게 해주나 아아아아 더블 트리플 캐논 더블 트리플 캐논 저 고치나리가 고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빌드라고 하면은 고치나리는 괴물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그 뉴비 맞아? 라는 어 말이 나올 정도로 고치나리가 통장을 통장을 거듭하여 결국에는 테트리오 1위가 되는 진않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되는 아 아 근데 35위도 이정돈데 야 아 확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서 곡수 아아아아 빠르게 공부타고 싶은데 만드는거구나 아아 야 야 근데 아아 공부가 됐어 빠른 상황판단 오 올클리어 야아아아 근데 올클리어하면은 몇 칸 올라가요? 퍼클 올라가 퍼클하면은 얼마나 올라가요? 몇 개 올라가요? 공격하면은? 몇 칸 올라가요? 4칸 올라가나? 뭐야 나가셨잖아? 아홉 줄 9줄이야 하란다구요? 오와 오오오오오 진짜? 나가uter adam분? 아아아 x この 숫자용킥atorio 십혔다 이런 들어가요 아 들어오기 계시구나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연습을 빨리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고스 분들하고 할수있는 기회가 흔치않아 지금 아니면 할수없다고 자꾸 생각하지마 자 뭐 흐름에 맡겨 흐름에 흐름에 맡겨 흐름에 맡겨 고시야 흐름에 맡겨 흐름에 맡기라고 흐름에 맡겨 흐름에 맡겨 흐름에 몸을 맡겨 흐름에 몸을 맡겨 고시나리가 이기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해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아이고 힘들고 하지만 오 잠깐 안돼 어떻게 연명할 수 없을까? 아 못한다 아 야 정보중 야 뭐야 저거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저거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거에요?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거야? 알려줘요 불 불이 저렇게 많이 나는 이유 좀 알려줘요 불이 왜 저렇게 많이 나는거에요? 아 비투비 연속을 하면 아 그렇구나 비투비 비투비가 뭐에요? 흐흐 비투비가 뭐에요? 바 그니까 그 긴걸로 두번 이상 하게 되면 저렇게 되나? 아 백투백 콤보라고 아 아 아 테트리시나 티스피 연속 아 아 그렇구나 공부 됐습니다 야 테트리스가 이제 그 용어 약간 많네 기술이 많아지니까 용어도 많아지는거 같으니 약간 그런느낌 오 잠깐x3 오우야 오우야 와 죽는줄앉네 와 한방에 갈뻔했네 와 갈뻔했다 갈뻔했다 진짜 갈뻔했다 야 장난 아니죠 야 야 한번 갈뻔했는데 극복한 골피날입니다 와 칭찬해 아주 칭찬해 하여튼 두번은 안돼 자 최대한 빨리빨리빨리 빨리 그렇게 쉽게 당하면 안돼 골피날 당하면 안된다고 당하면 안돼 당하면 안돼 최대한 순위를 올려 넌 할 수 있어 골프야 넌 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어어 잠깐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 공격이 너무 많아 어어 아 아 젠자 와 어렵네요 어어 아칼모노님 이시구요 플레이 영상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어 이렇게 하면 또 질거같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가지 야 야 무섭다 자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에요 아 여 야 이 정도면은 트ec커님이 곧뒤나니 방송을 놀러온게 아니고 초청 초청인데 이 정도면 ㅋㅋ 장난 아니죠? 힘들다아! 흐흐흐흐 그쵸? 알겠습니다! 채우형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죠? 아직 가득 안 찬거 같은데? 야... 딱 중간까지 했네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지셨네 연습 많이 해야돼 연습 많이 해야돼 연습 많이 해야돼 단 어머 아우 잠깐 오 깜짝이야 키를 잘못 잡고 있었어 예전에 곱씨나리하고는 다르다 학생들이 우므므므믹 도광 ÅF 공격 엄청 당한거 같은데 아ですか앗 아아... 와아 와아 비빌 수가 없네 코아이드 야아 감탄샤 밖에 안나와요 이거를 야아 야 이거를 내 유튜브 방송 방송 내 유튜브에다가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진짜 이런 명순부를 야아 야아 이런 명순부 나오기 쉽지 않죠 감사합니다 진짜 야아 나중에 유튜브로 성공하면은 진짜 한 번 내겠습니다 야아 이거는 야아 와아 감탄샤 밖에 안나온다 진짜 오우아우우 야아 장난 아니다 진짜 바로 시작합니다 쉬는 틈 없습니다 쉴 틈 없습니다 그 고수분들처럼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되진 않아 아 자꾸 생각하지마 생각하기 전에 느껴 고수냐 고수냐 생각하기 전에 느껴 느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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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 너의 실력을 느껴 너의 실력오름을 느껴 느끼라고 느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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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면 안됐어 느끼면 안됐어 느끼면 안됐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쉽다 와아 어렵네 진짜 어렵네요 야아 저렇게 분리하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상대편을 이렇게 교란시키는 약간 그런 직전 야아 야야야 와야 이제 빨라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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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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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분이 승리할 수 있지 아직 승리 징진합니다 지금 야아 순간에 판단미크가 되는게 바로 이제 그 실패 패배 지름길이 됩니다 야아 분명 유리했는데 분명 유리했는데 꼴등 아아 안돼 꿀등이라서는 안돼 이래서는 안돼 이래서는 안돼 난 난 난 네 어렵습니다 다들 천천히 하시는게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시 초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씩 천천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머머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어머머 이렇게 해서 T스피하면 되나 이렇게? 안되는데? 이렇게? 아 이런식은구나 그렇군 약간 이해했어 잠깐잠깐 굿수나리 아직 시작도안 slave 안돼잇 망했어요 야아.. 어렵네요 티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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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저렇게 투구 티스피을 일부러 오! 저게 튼다고? 평화론 음악과 그렇지 못하는 필드상태 하하하하하하 이런 저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아.. 저게 180도 티스피 아.. 그래요 공부가 되는데 공부에 비해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아.. 일부러 저렇게 두는거구나 야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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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와 같은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장난아니죠? 지금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아 안돼! 야.. 야 한방이네 와.. 바로 시작합니다 어.. 언제 저분들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도 언젠가 명경기를 펼치고 말겠어 아.. 잠깐! 아 잘못 뛰었어 아 망했다 망했지만 그래도 곧씨나리에 위기탈출 능력 능력 말이 이제 안나오기 시작했어 큰일났다 위기탈출 능력 위기탈출 넘버원 위기탈출 넘버원 곧씰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어렵다 이러다가 후그올라오잖아 그게 두려워 이제 공격이 오기 시작했어 자 지금 많이 계시진 않지만 오 됐다 살았다 하지만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살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바로 이렇게 온다고 아 어렵다 괜찮아 오래 버텼어 고수분들 상대로 이렇게 오래 버틴가면은 잘한거야 오 원자님이 이기셨어 어 드디어 실력을 꺼내신건가 어금니를 꺼내신건가 어금니를 드러봐봐 어금니를 드러봐봐 말이 안나오네 어쨌든 네 고수나에도 어금니 드러내봐요 이거 한 번에 내려가면서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 소녀 많이 아픕니다 뭐뭐뭐뭐뭐뭐뭐 안돼요 어? 이거 없잖아 어? 어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서 차곡차곡 극복하면은 언제든 곧이나니는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인데요 저기 저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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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극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와 너무 어렵네 저게 그 104 105 106 107 108 109 아 저거 내려오는 쪽도구나 아 와 아 이게 한번 내려갈때마다 1초 1초 1.27초 26초 평균 1.08초 이렇게 보는거구나 야 어렵다 화면 팔 수 어려운데 야 저게 저게 와 저게 저렇게 된다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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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히 살길이야 여기서 충분히 많이 당해봐야 그만큼 실력이 는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자 생각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 보스나리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믿어 너 자신을 미더 너무 자신을 느끼니까 좋路 자신을 믿고 나오는 반 bro 어머 벌써?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위험해 위험해요 워워워워 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시라니까 진정하시라구요 바로 죽었네 와 어렵다 곧시나리 이 뭐냐 패트리오방송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대사 우와 우와 이거밖에 없어요 감탄샤밖에 안나옵니다 진짜 운동하면서 잘 빨리 빼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아카이 모노님 스테카님 남으셨구요 스테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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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죠 아아 알겠습니다 크로우... 크로우님 감사합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크로우님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시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놀러와주세요 레벨아아 레벨아아 스테카님 스테카님 바로 시작합니다 빨리 빨리 누구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스테카님 이래요 오히려 좋아요 무섭다 저도 있는데요 VIP님 고수시잖아요 아까 이겼잖아요 부럽게 실력으로 일단은 지금은 최악채 고스나리 언젠간 최고활대 고스나리니까 꼭 기억해야 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계 고스나리 어 고스나리 한번 이름정도는 들어왔을 법한 그런 스트리머로 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잠깐만 근데 성장하기 전에 죽을뻔했어요 어우 죽을뻔했네 일단 안전빵 안전빵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는게 좋고 어머머머머머 어머어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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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고스나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안되요 어? 뭐야 제가 누군가를 이러면 이러면 아니되요 이러면 아니되요 이러면 아니되요 아니되요 아직 남았단 말야? 야아 야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짜짜짜짜짜 올라가냐 어떻게 이렇게 누구에 누가 나 공격했어요 스테카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간 제가 스테카님을 뛰어넘는 어 그런 테트리오의 유저로 성장하.. 성장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왕자 깨끗하게 깎아 놓으시죠 언젠간 고스나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람 울렸다구요? 이런 나쁜 알람 일단은 티스피이야 일단은 먼저 스피드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스피 티스피을 먼저 공부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인 티스피부터 다시 준비 시작하고 티스피을 다시 올려가지고 티스피을 최대한 티스피을 최대한 이제 머..머리에 익히고 저런식으로 공부하면 돼 티스피는 두배죠? 티스피는 두배죠? 좋아 나쁘지않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혹시 할 수 있어 티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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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준비하는거야 와 벌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나는 뭐 한것도 없단 말이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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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을뻔했다 야 뭐 저항을 못하네 우와 우와 저항을 못하네요 중간에 이야 초보의 한겐가 어 한국체강콘도 오십니?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칠작 한번 시켜주시구요 고아라고 할 뻔 많은 분들이 다른게임하러 가셨어요 오시나이 방송을 지켜야될거 아냐 어디가신거야 이런 갓 핫한 방송에 이야 오신임이 끝까지 계실거죠? 네 운동방송까지 끝까지 계셔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2학년 같이 하시면 더 좋구요 안갔는데요? 검은콩님은 안가신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의리남 어 우리 커플링 뽑기 위해 아 그래요? 채굴중임 아 그렇구나 방송보시면 채굴하는거 인정입니다 킹정입니다 킹정 아 아 왜 그걸 눌렀지 나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안돌아있었겠죠 오케이 머리가 왜케 안돌아가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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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머리가 안돌아가지 머리가 왜케 안돌아가 저기 왜케 머리가 안돌아가는거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까안 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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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흔 왠지 변신을 해야될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 변신! 아아! 아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어 뭐야 최후에 남았잖아 과연 봐주실지 안 봐주실지 모르겠다 전력으로 해줄게요 그래야지 고수나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아 아직 벽은 예 벽은 예 벽은 높았다 역시 고수분들의 벽은 너무 높았다 하지만! 그 벽! 깨라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젠가는 고수나가 그 벽 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언젠간 깹니다 깰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못 깨더라도 연습하면 돼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냥 놀고 있어야 돼 다음 기회에 있는 아 그냥 수 Third 야... 뭐 이거 저항할 틈도 없네 좋아 제가 회초리를 강하게 맞았으니 이번에 회초리를 돌려들여야 될 때가 왔지만 회초리가 너무 약해서 회초리를 좀 더 키우고 오겠습니다 나 이이이 nodig 왜 이거밖에 안되지.... 오우야 너무 공격 오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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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작도야 아아 20승이 실화인가요? 예 실화 맞습니다 이분 랭킹 보시면은 랭킹 35위세요 테트리오 스테카님 지금 이것도 저희 그 스피드 맞춰주시면서 하시고 계시는거에요 테트리오 하실때는 꼭 무조건 참가하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보통은 저기 실력 높이기 위해서 연염이 없을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주시고 감사한 다들 감사하죠 바로 시작합니다 많이 맞아야돼 지금은 자 지금 그 한방을 노리다가는 큰콜을 다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안전하게 가야겠다 아 아 바보 뭐한거야 어 째짝짝짝짝 소개 Disc 선생님 선생님 스우우 선생님 이야 damages ㅋㅋㅋㅋ how 공격을 그냥 어 스테카님 평평하게 되자마자 그냥 노조 과 같은 공격이 시작되는거 같은데 요럼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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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hh 야아 좋아 실력이 느는듯한 느낌이 들어 1분안에 모든게 정리가 되는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나 지금 읽었잖아 지금 아까 제가 벽든다는 얘기를 했을때 그 얘기를 하신거였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혹시 안되는건 안되겠지? 어머머머머 벌써부터 공격이 이렇게 시작이 되버리면은 오끼나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난 버티고 싶어 난 버티고 싶다고 어머머 어디 벌써?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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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케 안나와 야아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잠깐잠깐 와 공격을 그냥 막는게 겨우 다잖아 아 바보 이게 아니었는데 저게 내려오는줄 알고 저걸로 해버렸다 와아 안되네요 야아 어려워요 하아 하아 역시 세상에 있어 복수들이 많다 아무튼 실력을 쌓는게 가장 우선이야 일단은 실력을 일단 우선 올리고 티슈핑 공부를 확실해야겠어 야아 와아 분명히 야아 쌓인게 많았는데 갑자기 야아 멋있다 진짜 뭔가 한 분야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거 같애 다들 멋있으시지만 진짜 위험jut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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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 위험했다 아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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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오우 위험했다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아 어떻게든 차라나보려고 어떻게든 차라나나보려고 했는데 어렵다 야 공격 아 아카이 모노님께서 이번에 공격하셨구나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되구 스피드는 물론이거니와 티스피는 할수있는 계산까지 필요하구 야 아직 멀었다 공부할게 너무 많네 야 어렵다 바로 시작합니다 연습해야되 진짜 이게 바로 논스톱 연습 최대한 빨리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벌써? 누가 도가시 돌아가신거 아니지? 아우 가려워 야 연습해도 역시 고수분들 상대는 아직 안된다 포기하게 하지 일러 너는 성장기라고 고수야 니가 포기한다고? 포기할땐 해도 돼 진짜 너무 어렵다 야 포기할땐 해도 된다 야 포기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가끔가든 포기할때도 포기하는게 편할수도 있죠 야 어렵다 어 힘들니?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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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금 자아 방긋 싹대기 했으면 방긋 싹대기 했으면 아 진짜요? 몰라 불편하네요 몰라요 저는 그런거 몰라요 좋아요 노래 소리가 안나오는건가? 이거 나오는구나 아니 공격이 너무 너무 빡세 아니 공격이 너무 빡세 아니 공격이 너무 빡세 아니 공격이 너무 빡세 아니 공격이 너무 빡세 스택칸님 제가 어 그 무례한 발언을 했다면 여기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왕자는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곧씨나리가 네 곧씨나리가 예 계도앉는 소리를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은 제가 대신 평화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이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평화를 해야죠 네 진짜 아까 그 목씻고 기.. 아 뭐냐 저기 자리씻고 기다렸다라 기다려라는 그 말씀에 흥분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곧씨나리만 죽인다 막 이런식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곧씨나리가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건방을 떨었네요 제가 조금 실력 올랐다고 지금 어 우리 숫자키로 공격모드 아 아 아아 아 진짜요? 숫자키로 공격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아아 지정할 수 있구나 어 렌들 아 렛날 엔 이거 뭐라고 그러다 아랠 렌 라아 드날 라드날씨님 잠깐 쉬시는가 보다 빠른 나 공격은 모르겠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거 덕분에 1대1은 좀 강해졌어요 1대1 그 저어 와 같은 레벨을 가지신 분들하고 1대1 1은 좀 강해졌어 그 하신분들은 이런 고수분들하고 상대는 안해보셨을거 아냐 거의 경험 거의 다 경험의 차이가 남았죠 4 4 5 4 5 5 5 6 5 5 5 이게 익혀져야지 저랑 같은 레벨에선은 그래도 제가 최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야... 근데 야... 이거는 공격도 못하고 저 스피드면은 만약에 제대로 하자 1대1로 그러면은 저는 한 3개 정도 나왔을 때 게임 끝나 있을걸? 야... 어렵다... 자... 와... 야 공격을 그만큼 없앴는데도 저정도라고? 와 됐다 아직 한숨 쉴 때가 아니야 야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다가 바로 죽네 분배, 사살, 랜덤, 반격 아 분배, 사살, 랜덤, 반격 아 1, 2, 3, 4 감사합니다 XS님 XS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분배를 해야지 분배를 분배를 해야지 아 이제 분배를 하면 안되는구나 사살, 막살, 랜덤, 반능격 좋아 어? 라드날스님 나가셨다 왜 나가셨어요? 불편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야 근데 진짜 들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붙어 나가야 돼? 아 어렵다 와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닌데 그게 숨이 막히지? 네 제가 하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야 숨 막히는 혈전 바로, 바로 연습 실전같은 연습 방금 T스피링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저게 T스피링도 인정이 되나? 저게 T스피링도 인정이 되나? 저게 T스피링도 인정이 되나? 바로, 바로, 바로 탈식 나란 말이여 안돼 어렵다 다음엔 진짜 텍트리온 스페셜 해가지고 막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막 하루종일 텍트리온 텍트리올만 하는 그런 스페셜 방통 만들어봐야겠다 와 이거 진짜 자극 너무 받는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크림 됩니다 유튜브 다 붙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크림 됩니다 누가 온 곳인지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신다고 해놓고 손막히는 혈전 텍트리올을 보고 계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지만 이정도면은 전쟁, 전쟁과 비슷한 야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있어요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적기 쌓여도 또 금방금방 틀어져나 와 야, 장난 아니다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혹시 시작하다가 중간에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하하하하하 17연승 20연승 가자 자아 안돼 한번 꺾어주실 분 당연한 거면 당연한 거지만 야, 저 그때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아 아 아 아 왜 저렇게 뒀지? 하여튼 바로 위기 극복 야 야, 공격이 엄청 오나무다 와,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온다 안돼 안돼 아 아 제발 아 야, 어렵다 야 야 고거 배워야 되겠어 일단 좀 말씀드리지만 이 명경기를 제 유튜브에 남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흥운입니다 야아 야아 방금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네 짝대기가 없었는데 그냥 순식까지 날라갔어 속도가 두배야 속도가 속도가 두배라니까요 야아 저기 스테카님 좀 살살해 주시면 안될까요? 살살해 주시면 안될까요? 저 울어요 저 울어요 저 고슈나리 운다구요 조금만 조금만 살살해 주 죄송해요 제가 괜히 건방 떨어가지고 건방 안떠겠습니다 다시는 건방 안떠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고수분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분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어어 아 왜이러지 아 자꾸 이게 손가락이 떨리나 실수를 이런건 실수를 하네 하지만 틀릴 수 있어 괜찮아 지금의 고슈나리라면 뭐든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냐 와 어렵다 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를 위기를 만들지 어렵네요 야 스피드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간판사밖에 안나온다 진짜 음.. 결코 만드는거구나 이야.. 분명히 그래도 어느정도 유리했었는데 한번에 쭉쭉 올라가네 어렵죠 이런 고수분들하고 같이 플레이해야돼 고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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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빤스런을 하시다니 딱 연승! 20승 채우고 지금 가시다니 이런.. 방송을 아시는 분 어.. 진짜.. 저보다 더 방송을 잘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자주 놀러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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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아.. 그래도 이번에 좀 평화롭게 가죠 지금 공격이 막 안들어오고 있어요 봐주고 계신단 뜻으로 보인.. 하하.. 젠장.. 보이는데..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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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빱겜하고 있습니다 빱겜 어.. 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니다 아.. 아.. 와 노력해도 안되는건가 더 노력해야겠죠 진짜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해야 되겠구만 이거는 탈인간의 실력이야 탈인간의 실력 와 어떻게 이렇게 할까 했지 아 저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식으로 욕조를 하는구나 야 스피드가 갑자기 빨라졌어 야 어렵다 야 저게 저렇게 저런구나 설정에 좌우 아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은적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 룰로 해야지 실력이 는다고 뭐냐 저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 룰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회같은것도 기본 룰대로 하잖아요 와 와 스테커님 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야 이심정순 최고가시네요 야 멋있죠 수고하셨어요 스테커님 또 놀러와요 좋아 좋아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시로호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주세요 비난이는 언제나 성장기 성장기 성장하는 스키머가 되겠죠 하나 사운드 한 출 인정 Corn 빨리 가야되 빨리빨리 히피는 못하겠지만 야 어렵다 오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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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나요 아니야 이길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 인심을 다해서 하다보면 길이 열릴것이다 야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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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력 어렵다 아 어! 갔다. 야... 어렵구만. 아, 알겠습니다. VIP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분, 두 분 남는 건가요? 아니구나. 플레이어... 플레이어볼 캐릭터는... 아니, 이제 플레이어볼 캐릭터래. 플레이하시는 분은 세 분 그대로 오시구만. 아, 지금 순간 뇌정지 왔어. 플레이어볼 캐릭터래. 좋아, 일단은 넣고, 보자. 빠는, 빠는 상황 판단. 빠는 상황 판단. 아, 돌고랭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이 방지 오시고 출발인 겁니다. 오늘도. 지, 여... 빠깨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지만,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보여드리기에. 고스나이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렵네요. 어렵다. 아... 손가락이 많이 풀렸다. 야, 올클리어. 야, 올클리어가 한 번에 이렇게 되는구나. 야, 올클리어하는 방법이 뭐야? 도대체. 이거 더 노리신 것 같은데? 올클리어하는 거. 어우리가iciál Association. 전 안지금... można... ино,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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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나쁘지 않아요 오호 와우 아주 진지하게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방송한다는 거 깜빡하고 있었죠 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플 진지플로 했죠 약간 재미로 해도 되잖아 어 아 아니야 재미로 하면 안 돼 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아 아 진짜 잠이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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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아 oh 으 으 으 으 으 아 안됐다 아 열심히 했는데 와 순박히기 열심히 했는데 와 어려워요 야 어렵습니다 바로 시작 오 오 어서오시구요 아 참나 틀렸어 지금부터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거는 내가 잘하기 위한 복수안에 불과하지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플레이 장치는 나쁘지는 않구요 자 됐구요 이렇게 해서 사놓고 이걸 한번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들 바쁘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CH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티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티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현재 테트리오 방송중입니다 같이 하실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르실 경우에는 고스티나리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겠지만 뉴비입니다 이제 배그 안하나요 네네 배그 네 전에 한번 업데이트 돼가지고 잠깐 했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뭔가 변한게 없죠 버그 버그도 그대로고 어 그렇다 그 잠깐 제가 배그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다는거는 전에 따로 계셨던 분 같은데 어 아이디가 전 아이디가 뭐세요? 카캠? 카캠? 오야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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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스트를 어 야 됐다 억지로 넣었다 와 어렵다 어 졌다 안됐다 아 안된다 카캠 카캠 그래요 꽤 그러면 오랜만이지 않아요 배그면 완전 저 초창기 방송 때 오셨던 분인데 오우 바로 시작합니다 팔로우한지 얼마정도 된거 같아요 요새 그 예전에 자주오셨던 분들이 요새 좀 가끔가다 오셔가지고 출첵하시고 얼굴 동네 찍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야 어렵죠 야 공격 바로온다 공격이 바로왔어 야 저 불 봐봐 불 야 보수분들 또 오셨다 시간 맞으면은 진짜 보수분들하고 플레이가 가능하실텐데 야아 와 감탄샷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몇판 더하고 방송 마무리 씻고 운동 운동방송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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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죠?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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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최대한, 깎아 놔야겠어, 깎아 놔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방어체제를 위선, 우선한 다음에, 오, 잠깐,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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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렵다아,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코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어렵죠? 한 세 판 정도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아!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야, 어렵다아, 어려워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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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페이백은 또 뭐야- 봐주시면서 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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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으으으으으으으 야 그래도 잘하신다 실패 됐고 이거 저장시켜준 다음에 요리다 이렇게 두고. 이걸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싸워놓고 겠어 아주 깨끗하게 클린클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망가질지 몰라 조심해야돼 한번에 망가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망가질 곧기나리가 아니죠 곧기나리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구요 저번처럼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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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잠깐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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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많이와 야아아아 공격 진짜 많이 오네 야아 다들 테트리오는 얼마나 연습하시는거에요? 지금 제 방에 계신분 혹시 지금 플레이중이 아니시라면은 대답해주실 수 있나요? 테트리오 연습량 하루 연습량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그렇게 많이 연습 못해도 계속 10분 20분 이렇게 연습은 하는데 0분이요 하하하하 다들 몇 분씩 연습하시는거에요? 몇 시간씩이겠지? 이 정도면 몇 시간이지? 그쵸 그쵸 다들 몇 분씩 연습하시는거에요? 궁금해졌겠어요 맞판 갈건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 아무도 고스네리에 대해 대답을 알았다고 한다 바로 시작합니다 반송에 계신분이 아닌가? 아아 하루에 두시간씩 부럽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구나 실력발전은 꽤 되신거 같았는데 바로 죽었죠 한판 더 할거에요 한판 더 할거야 안되겠어 이러 이런식으로 죽을수없어 한판 더 하겠습니다 고스네리랑 같이 성장하자구요 XS님 아 저게 T스피 근데 저게 빨리 내려가는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그 쭉 내려도 빨리 안내려가지던데 따로 키가있나? 왜요? 왜요? 갑자기 왜? 학교 왜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소프트 드랍 아아 그거 설정하면 되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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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더 원래 막판인데 한판 더 할거에요 학교를 왜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어 어어 그쵸 다리 아팠죠 아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그렇구나 아아 그럼 아직까지 그 남아있는거구나 어 어 뭐야 아아 장애인인식개선 개발예방고유 아아 그런 교육이 있어요? 아 그치 근데 이 필요하긴 해 장애인분들은 저희랑 다른거지 절대 어 부족한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려있어야 됩니다 야아 나쁜 야아 나 욕나올 뻔했어 지금 진짜요? 어 미쳤는데 야아 아 아 욕나올 뻔했구나 지금 야아 아 아 지금 할말이 없다 한판 더해요 한판 더 한판 더 나 이대로 질 수 없어요 한판만 더 할께요 아아 진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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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아 제가 지금 제 방송모터가 욕을 안하잔데 욕을 최대한 안하자였는데 지금 욕나올 뻔했어요 와아 미친거 아녜 진짜 와아 와 진짜 열받네 말이야 그게 네 아무리 철이 없다고나나 아무리 철이 없다고나나 그러니까어 와아 진짜 나쁜 나쁜 녀석 아냐 아 나 진짜 뭐 내 방송 컨셉 많이 였으면 진짜 욕나왔다 아우 열받네 네 이 열받음을 통해서 고수나리가 성장하면서 해 또 한단계 성장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이걸 내가 위고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하고 이걸 이런식으로 하고 하면은 죽지 나왔다 다행이다 그리고 하면은 어어 죽지 나왔다 어어 다행이다 다행인데 죽었다 이거는 뭐 못 이겼죠 살려줘 살려오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막판 찜막입니다 찜막 한판만 더 할게요 어어 그래도 아 검지님 화이팅 진짜 고수나리가 언제든 언제든 응원합니다 진짜 네에 어우 저 강한데 운동해야되 지금 운동방송도 켜야되는데 아우 지금 야 테트리오의 그 늪에 못볼셔야겠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아우 진짜 열받네 진짜 야 똑같이 다 야 진짜 똑같이 당해봐야돼 진짜 말을 아우 진짜 열받네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당통에 집중하자 당통에 집중해 마치 제가 얘길 들은것 같아서 들은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기분이 나쁘네요 야아.. 아 죽었다아아! 아아.. 진짜.. 잠깐있네.. 아 그쵸.. 그거 좀 많이 아프실텐데 가끔가다가 아! 이럴텐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 이러고만 괜히 기구 나쁘고 저기 재큐한데 찐막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은 다치죠 많이 한 판만 더 갈게요 진짜 딱 한 판 아 이거 도박과 비슷해지는데? 큰일났네 아아 그렇지 음..맞아 그니까 건강하게 이제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는 부모님한테도 감사드려야되고 진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게끔 만들어주신 이제 부모님께 진짜 감사해야되요 그건 이제 부모님께 감사드려야죠 아니..어떻게 회복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어퍼컷이 날라옵니까? 와.. 건강합니다 잘했어요 네 맞아 일단 무시하세요 그리고 여기와서 고스나리한테 이러고 욕하고 싶으면은 고스나리 어..저기 디코 들어와가지고 얘기해요 안되겠어 아니다 남자친구분이 있으셔가지고 안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남자친구분한테 얘기하시고 남자친구분한테도 안될거 분이 안풀리면 그때 이제 고스나리한테 아 목공은 싫어요 안하셔도 돼요 네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듣기만 하셔도 대화가 안되는구만 맞아요 싫어요 저는 지금 연애를 저기 두두문에서 이미 충분히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연애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완전 지금 심물이 납니다 네 심물이 나요 두두문에서 내가 연애 시뮬레이션 어? 내가 어 당당하게 어? 솔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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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문을 하면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방제를 걸자마자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냥 망했어 두두문 두두문 공겜을 한다고 하면은 공겜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겜을 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언제가 괜찮을 것 같으게요 뭐라구요? 나 지금x2 나 지금x2 나 지금x2 나 지금 당황해가지고 이랬잖아 지금 깜짝 놀랬잖아 지금 문예부라는 얘기가 나올게 지금 어 잠깐 아! 문예부 문예부 물론.. 아.. 문예부 문예부 벌써부터 위기야 위험해! 난 죽었어! 아 젠장 아 진짜요? 나 tumbrt update 이게 대화하는 척하며 끊으실적 한 번 더 하고 약을 엄청 넣나 봐요 아 진짜요? 정.. 정신을 못차이셨나보다 아 목요일이나 그럴때 그 뭐지? 퍼피? 퍼피 플레이 타임? 퍼피 플레이 타임? 그 어제 보니까 무료 게임이더만요 하나가 유료 게임이 있고 그니까 근데 내가 아는 그 퍼피 뭐야? 퍼피 플레이 타임 그건 줄 알았어 그 CCTV보면서 그 인형들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나 인형들이 이렇게 그 오는 거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 프레디 그거 프레디구나 그거 해보고 싶어 프레디 아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운동 운동시간 다가왔는데 2일인가 밥을 안 먹는 게 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야 살 진짜 축축 빠지셨겠다 밤을 달리면서 밤을 달리다 하신 분 영상이 오늘 올라왔 아 주로 방송 몇 9시부터 11시의 키입니다 그리고 종합게임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에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이쁘신거지 부럽다 이쁜분들 다 부러워요 고스나이도 예전에는 한 외모 했는데 지금은 퇴물입니다 퇴물 살 빠지면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운동 운동방송을 켜고 있지만 잘 알고 계 아니 그래도 제가 몇 번 말 아 잠깐 당황했잖아요 아 아 진짜 아 정신공격 아 정신공격 아 대사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나리님 못 봤지만 아 진짜 미치겠네 한 판 더 예 아 정신공격 진짜 장난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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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질량이 영인 물체죠 네 퇴물님이랑 저랑 왠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여자친구란 질량이 영인 물체 네 이 시상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찐박 찐박 마지막 찐박 진짜 찐박 가겠습니다 이제 아니 진짜 안돼 이제 운동해야 되니까 진짜 몰라요 흐흐흐 몰라요 저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나마 어 두둑문으로 연애를 다시 한번 입문해볼까 했다가 제대로 피본 사람이여가지고 그 뒤로 연애야 연애의 연자만 들어도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어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아 아 아 10시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됐다 아 됐다 아우 아우 자꾸 왜이래 아우 자꾸 두루무지 생각나니까 아우 자꾸 이게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나는 왜 안돼 저거 저거 들어가지 않나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우 자꾸 왜이래 골씨야 왜 자꾸 한 가지 덜 들어가니 안돼 한 번씩 봐주시면 안될까요 아우 안돼 망했지 않았어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 끝났다 하지마요 그 모니카의 모자만 들어도 지금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아우 어 근데 방송하고 있다는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2회차 플레이 했잖아요 2회차 플레이에서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 이름을 어 너 이름 누구지 하면서 어 방송 지금 안하네 어 나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네 아 그래요 계정을 그냥 켜급할까 아 진짜 미치겠네 그거 그거 그것만 그런가 정보도 한 번 해야되는데 아 보스 이름 아 보스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운동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예 운동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오늘 테트리오 방송은 아쉽지만 한판만 더 아쉽지만 한판만 더 네 아쉽지만 한판만 더 진짜 찐막 아쉽지만 진짜 아쉽지만 진짜 찐막 네 아쉽지만 한번만 더 네 아쉽지만 한번만 더 어 네 진짜 진짜 한번만 더 네 진짜 아쉽지만 그다음에 바로 운동 들어갑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방송은 끄지 않습니다 끄지 않고 키면서 운동 준비하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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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다. 어. 오케이. 어이구. 내가, 제가 저격을 하다니. 그치. 마파는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은 분명히 한판 더. 어. 젠장. 젠장. 안돼. 그래. 한판만 더 하자. 맞탄이 아니야. 그래. 한판만 더. 그래. 한판만 더. 여러분. 도박은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도박신고는 몇번이더라? 기억 안나요. 어. 잠깐. 야. 볼스타일 미쳤죠. 지금. 와. 미쳤다. 미쳤다. 볼스타일 미쳤다. 왜이래. 볼스타일이 왜이래. 아니했잖아. 나리답지 않아. 고스날이답지 않아. 아! 흐흐흐흐. 진짜 찐막 가겠습니다. 도박신고는 1336이구나. 네. 1336이구나. 감사합니다. 찐막 가겠습니다. 아! 운동해야되는데. 운동할때는. 싹 빠져나가시지만. 그래도 고스날이. 그만. 뭐냐. 빠져나가시는거만큼. 고스날이 살도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겁니다. 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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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기다 둔게 아니었는데. 안 돼. 어어! 아니에요.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심돌림. 아에에에에에에에. 설마. 고스날이가. 이 고스날이가. 운동을 피하기 위해서. 설마 그랬다고 제가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그렇게 티나요? 네. 그렇게 티나요? 티 안나게 했는데. 네. 알го. 천They вас, 그냥 우리도 나 Broad C, 들으 couvivin that disappeared. 혹시나. 독 lugares. 노인 전과 2014، 저ic로 fazia 흔춤다. 뭐 이런 말인군요? 너가 저렴하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요 much? whale이 State as well. 일 손이 도와iffs하려구요. 이제 perdu가tha. 하아. 그래도 용 찾菱. Dopies. 보인 Taken. 여러분한테 빨리 좋은 모습으로 얼공하려면은 빨리 운동해야 된단 말이야 이야 이분하고 저기 아까 그분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 찜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번만 더 진짜 딱 한 번만 더 진짜 찐막입니다 찐막이에요 그리고 운동하겠습니다 진짜 운동할게요 이제 진짜 운동할게요 진짜 운동할게요 진짜 운동할게요 진짜 운동할게요 진짜 운동할게요 네 진짜 운동할게요 너무 아쉬워쇼 그래요 네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아쉬워요 네 이대로 질 수 없다 아 어렵네 어 잘못됐어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지금 그렇게 둘때가 아닌데 이렇게 올라왔으니 어떡하란 말인가 아 아 또 쉴 수 있어 아 아 실수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 졌다 내가 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운동할거에요 운동준비 끝났어요 운동만 하면 되요 골씨나이보다 먼저 죽었구만 검지님 골씨나이도 실력이 늘었다고요 티스피만 되면은 이제 엄지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거에요 말이 잘 안나오네요 전반 3등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끝났어요 누가 이기든 이번이 마판입니다 이제 운동준비를 하고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하루 100칼로리를 무조건 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할때는 무조건 운동방송 필거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레디 프레디 다운받아야겠다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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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여여어? 야어여 끝났다 3등 했죠? 요! 레벨 업!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